사령관 해결할 길이 있는 것 같군요 사령관 아인슈타임 박사가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 같은데 그쵸? 박사님? 어 박사님! 야야야 이건 시간 이동장치의 프로토타입이네 이걸 이용해서 병력을 과거로 보낼 수 있을게야 운이 좋다면 사이킥 도미네이터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먼저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 알았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령관 유리의 병력이 도시내의 발전소를 이용해 사이킥 도미네이터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물론 박사님의 기계도 전기가 있어야죠 서둘러 발전소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쉽진 않을 거란 건 알아요 나야 전투만 하지 전략은 모르잖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카빌 장군이 살아있었으면 하는군요 이게 잘만 되면 타냐 요원 그 소원도 이루어질 거야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에 나를 만나게 내가 도움이 될 걸세 집에 가습지는 않으려는 패배에 복스트긴 사람 그거 먹으면 편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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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